자막 제작 안녕! 너 왜 그래? 3개월 조금 넘었어요. 제가 애 데리고 온 지. 잠깐 가게에 한가해서 뒤에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뭐가 움직이길래 봤더니 조그만한 게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. 주변에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이렇게 돌아다녀요. 오, 바람 여러분. 빨리, 빨리. 대박. 대박. 오, 바람 여러분. 빨리, 빨리. 오, 잡았어. 우와, 대박. 잡았어? 화장실이에요. 화장실이에요. 오, 바람 여러분. 한 번 부르기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엉덩이 갖다 대더라고요. 처음으로 이렇게 치면. 옳지. 우와. 우와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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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이 드라큐라처럼 이렇게 엄청 뾰족해요. 그래서 거기 한 번 박히면 진짜 살이 파애듯이 이렇게 푹 찝혀요.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되나 제일 큰 고민이에요. 아직까지는 사고를 쳐도 감당할 수는 있는데. 근데 좀 더 크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게 갖고 싶어요. 요샤. basin해. cry. 남사 안에 Imperial comes in to the super room. 요 des. otic. 화,UB Tes, 누가 언제 해요? 이 jointrang à princes vé essa Крас거. 화개일들, attire. 야sa. 크로스乡. 흥 ridğim橋. 기름 대통하기!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